네, 잘 보고 계시나요? 네! 저희가 맨날 추위 옆에 벌떨면서 했는데 오늘은 날씨가 너무 무서워 저희가 점점 땀 흘렸어요 보수비 처음 가서 나는 거라도 많이 이렇게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저희가 앞으로도 지금 한 명 정도 환경도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마시고 한 명 더 예쁘고 몇 명 더 찍어드리고 그리고 저희 이름이 뭐라고 하죠? 네 아 다들 기억력이 좋으신 거네요 아 네 저희 팀 이름은 저희 팀 이름이 나올까요? 저희 팀 이름이 나올까요? 많이 좋아요 눌러주시고 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바로 시작하도록 할까요? 아 네 네 그리고 다음 곡은 네 휴터 하는 분이고요 호이버 여러분 다 아시죠? 네 다 따라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바로 이렇게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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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